오늘 은혜 받고 성취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그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한 신학생 후보자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성경구절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학생이 성경 맨 앞장에 있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저에게 또 강단을 통해서 기도가 이끄는 평강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강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너무 불안했거든요.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불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벗겨 죽은 그 정권이 자기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뭐가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앙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강을 지속해야 한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매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순간순간 우리는 속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속고요. 환경에게 속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밀려오죠. 그러나 강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는 그런 평강의 삶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3장 현장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다 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제가 오지 않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에 옵니다. 사건 옵니다. 우리를 염려, 걱정거리로 빠지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닥쳐 옵니다. 그러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오면 영적인 눈을 열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 왜 옵니까?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환경이 옵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마귀는 부녀라는 영이에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영적인 군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형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이에요. 씨름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레슬링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림픽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 있어요. 점수를 따고 있어요. 그런데 긴장을 놔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한 판 뒤집기가 있어요. 한 판 승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또는 영적으로 이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우리는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맡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 말하셨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안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강단 말씀, 중요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죠. 생각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불신환경 생각들은 마구 밀려옵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잡고 묵상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불신앙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평강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와요. 그러면 과연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데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지금 나에게 들어온 생각이 참된 생각이냐. 지금 나에게 있는 생각이 경건한 생각이냐, 옳은 생각이냐, 정결한 생각이냐, 사랑의 생각이냐,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불신앙의 생각들이면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쳐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24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부분이 기도이다. 헌금과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 찬양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없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기도의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현대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만 초대교회는 기도를 강조했다. 돈으로 땅을 살 수 있지만 기도할 땐 땅이 흔들렸다. 기도에 대한 엄청난 권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영적인 대진표를 바꾸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끈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기도 시간이 항상 즐겁다. 솔직히 그렇지는 않죠. 순간 때때로 수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입술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요. 문제와 사건에 메워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마음도 우울하고요. 미래가 불안하고요. 불신앙에 확 휩쓸려 버릴 때가 있죠. 또 어떤 날은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중원부원 할 때가 있습니다. 중원부원 하다가 금방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가 있죠. 또 어떤 분은요. 아 목사님께서는 부르지시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르지는 게 안 돼요. 그냥 부르지지면 뭔가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다 가는 게 제 기도 스타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게 오늘 주기도문 성경본문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기도의 본질과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의 끈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라는 단어를 붙잡고 계속 기도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 세계를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날마다 나에게 강단을 통해 헤븐이 블레스윙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건을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기도의 실천 편이에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중요성은 너무나 알지만 우리가 그럼 사실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와 같이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건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통해서 이 삼칠나라 오천종주 보금화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끈을 이어나가는 저와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기도할 때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장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언약 기도란 무엇입니까? 언약 기도는 간단히 말하면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게 삼운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삼인일조 제가 있는 구역에서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 삼인일조가 저를 통해 활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삼인일조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천망대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삼칠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많은 또 전두대상자, 장결자들이 우리의 삼인일조를 통해서 괴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강단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당연히 강단 말씀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상시 가까이 한다. 또 차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 영적으로 계속 쌓여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꽂혀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정도만 알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내가 읽었던 나에게 쌓였던 모든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강단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언약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과 중보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또 제 마음을 두드리는 찬양이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찬양을 제가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부르면서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저 너무 약합니다. 이 세상이 험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십니다. 이 돌 같은 내 마음 하나님 곧 녹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늘 약해서 저는 너무나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돌 같은 제 마음을 녹여주세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돌 같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혈 찬양 부활 찬양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다 기도가 되고 기도하다가 찬양이 나오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폭발할 수 있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우리 지역장님은 구역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 조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구역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역자 조장분들 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구역 잘 되게 해주세요. 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순 잘 되게 해주세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구역에 누구 누구 집사님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 계십니다.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지금 아직도 불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역장이 지역장이 사육자 주장분들이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중부기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골방을 먼저 사수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무릎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나 큰 문제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요. 성경의 10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난당한 것이 큰 유익이라 그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두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질병으로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10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수많은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내가 몸이 아픈데 건강해져서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건강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제 자신의 양심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럼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뭐 우리 남자분들도 운동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계획을 해요. 언제 어떤 걸 먹고 언제 어디 운동을 하고 뭐 잘 모르면은 헬스장 가서 PT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너무 막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엎드리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기도도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불을 짓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고 다 다양하게 소화할 수 없어요.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어떤 거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천망대의 운동 주역으로 말씀사역자로 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거래처와 관계된 분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들은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듣지 못하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큰 권능을 받고 천장에서 3인 1주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스타트만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